네 지금 제가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뷰티풀 데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만만디라고 분명히 늦을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늦을 것도 하나요. 같이 왔어요. 그럼 늦은 거지 우리보다. 제가 20분 늦게 출발했잖아요. 5분 늦었는데. 아 맞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아옥분이 뭐 저기 유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배고픈 관계로. 이게 쟤네들이 이제 낚싯밥 해서 이제 거주는 거 있어요. 아. 자 먹자고. 난 그걸 보면 꼭 불찾을 때 그저 왜. 영국 애들이 유버트 암호 해석하는 거 하고. 이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 상대방인에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작게.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잘해 이름이. 이름이 과비야 과비. 카드에 꿍는다. 무슨 여자가 없으니 다 온 불구는 거 맞지? 장고장료 가져오고 있는데. 상위방이 가져온다?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걸 하긴 이거 뭐야 이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바람은 잘 없어요 좋은데 있으면 나무가 바람만 가려주면 못 알아요 아까 낚시하는 사람들 봤는데 하나도 못 잡았대? 하나도 못 잡았다 하나도 못 잡았다는건 아니고 낮에 한 더울 땐 안나와요 5시, 6시에 왜 그러지? 아침하고 배고플 때 아침에 밥 먹고 저기 험벌이번지 뭐 이런데 가서 낙지관이 있어가지고 쫓아놨는데 너무 나왔다 하이튼 험벌이가? 험벌 그 칼웨이 세븐에서 저쪽으로 쫙 가면서 있더라고 근데 다리 밑에서 거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네 너무 잘 났지리라고 거기 그걸 먹으면 그렇죠 뭐 먹으면 이렇게 나오면은 먹고 여긴 어차피는 먹어야지 여기에 데스 데스 아드님 어디 가셨어? 근데 붕어 같은데 근데 여기서 잡는거 갖고서 매운탕 끓여먹고 그래요? 네 여긴 먹어요 먹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안 좋은가 여기도 와서 여기도 그거 해 전화를 안 보고 누구 전화해? 어디다 누구 한지 이사리아에서 어디든지 알아야지. 딱 어느 거 포스트가 보였냐면 안세형 씨 뒷머리, 허영보, 그거 보고 찾아왔어 지금. 저기 가다 보니까 허영 머리가 딱 보여서 어이구 안세형 머리네. 더 하얀 사람이 남이 아얀 거 다 떴다고. 고생 안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다는데. 눈 밖에 돌아. 안전거 안다니요. 밖에 돌아와요. 안녕.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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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30분 우리야? 양주 복차라고요? 체크 받으니까 바운스나서 죽겠어 정부에 대한 체크 받으니까 바운스나서 30불 벌금 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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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서 승부야 아니면? 승부야 좋아 좋아 아까 비가 했더니 어떻게 해? 많이 해 들어올려 벗겨주세요 오 여기 많이 좋겠네 원양원의 옆으로는 옆으로는 아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번만 잡고 다 먹으면 매운탕이나 하자 더워라 한마리 가져와서 낚시 위에 베이치 하나 잡혔습니다 보십시오 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자막에서 이 자막은 немножко स흙에 안으로 안으로? 깼어요? 다 깼어. 뺐칠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미끼내야 돼. 여기 지렁이. 그냥 껴. 해봐. 해봐. 와. 호호. 해. 봉은 형이 왜?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찍었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맥파대에 올려놓을게. 내가 맥파대에 올려놓을게. 한 며칠 더 나오고. 자. 지금 막상 막 나오지. 잘 보이지를 않아. 앵글만 맞으시면 돼요. 앵글만 맞으시면 돼요. 근데 어디 봐. 근데 앵글을 왜 이렇게 못 잡아요?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아. 정말. 아니. 앵글이 완전히 오디오 전문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얜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 대성아. 형은 몇 마리 그런 식으로 한 열댓 마리 더 잡아봐. 가져가게 해. 잡아봐. 그런 식으로 걸 잡아라. 나올 때. 한 열댓 마리 잡아봐. 한 열댓 마리 잡아봐. 네. 집에가서. 엄청 잡는다. 아니. 집사람들이 좋아한다. 여자들이 좋아한다. 맥이 있잖아. 맥이 회는 못 먹어요. 맥이 회는 못 먹어요. 맥이 매운다. 여자들한테. 유부녀들한테 좋잖아요. 또 서울 매운도가 없먹어. 아니. 월경 저거 아신대. 아저씨 거. 그거 어디 갔나. 아니. 월경? 아니. 하하하하. 정물통. 예. 불쌍하다. 잘하자. 불쌍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